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조선에서 여러분들 기획을 해 가지고 이런 ai 앤 클라우드 2024라는 ai 비즈니스와 클라우드의 미래라는 그런 전문가 세션을 늘었네요. 그래 많은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직접 참여해보지는 않았지만 단신 기사들 쭉 보고 이건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시청자분들을 한번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신기술 분야에 대한 이제 선거부정은 이제 나중에 또 내일 다루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생성행 인공지능 등을 어떻게 활용하는 데 따라서 일의 능률 생산성이 확연히 달라지는 시대가 본격화됐다. 이런 주제가 나온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하고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들 내노라는 그런 클라우드하고 ai 전문가 이야기 드리니까 단편적인 주장 이라도 굉장히 우리 함께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얘기했는데 특히 그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총괄팀장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인사이트 통찰력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최근 87%의 조직이 ai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게 탁 보면 아 이 열풍이 오래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최근 ai 산업계는 ai 트랜스포메이션에 집중 하며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지만 그 앞단에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동시에 구축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ppt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사용 하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고 난 다음에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다른 기업들 얼마나 여러분 클라우드 기반 위에 ai를 활용하게 되면 생산 수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ai를 활용한 인간의 창의력을 증폭시키고 자체 인텔리전트 앱을 구축해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한 노력을 뜻하고 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ai 플랫폼으로 비즈니스와 데이터를 보호를 구축하는 행동을 말하는데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는 국내에서 150개 기업들과 생성형 ai 도입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 돈 버는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ai를 활동해 가지고 도입해 가지고 기업 내부의 프로세스 혁신을 꾀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 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150개 이상 기업들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사하가 여러분들 이 ai 생성형 ai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이게 굉장한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큰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지금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장은 생성형 ai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기업용 chat gpt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기업의 관계자들이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 구동 가동을 해 가지고 새로운 종류의 그런 통찰력이나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용 chat gpt 그 다음 인텔리전트 콜센터 사내 업무용 코어 파일러트 콘텐츠 생산 개인화 등을 꼽을 수 있고 ai를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던 시대가 도래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 부정 문제도 다루지만 시대가 이렇게 여러분들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채출연들을 잘 보고 우리의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부분들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신기술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해 가지고 저도 공부하고 최근 산업계는 생성형 ai 활용에 임직원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특정 업무 영역을 개선하는 등 능률 환상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성 양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의 앞날이 상당히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특히 라지 랭기지 모델보다도 스몰 랭기지 모델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아. 라지 랭기지 모델하고 스몰 랭기지 모델은 뒤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업무에 초점을 맞춘 스몰 랭기지 모델은 구축 비용이 저렴하고 인터넷이 필요 없기 때문에 속도 역시 빠르다. 개인이 특정 업무에서 ar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몰 랭기지 모델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해당 분야가 곧 가장 큰 산업군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에서도 가장 이 분야에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장께서 많은 조직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지고 이 ai 인공지능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아주 잘 풀어서 말씀을 해 주셨네요. 여기 보시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 공성배 메가존 클라우드 센터장은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생성형 ai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성형 ai를 통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고 점차 넓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생성형 ai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의 사람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대단한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생성형 ai는 데이터에서 가공 표현 을 학습하고 이것을 통해 오리지널 데이터와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독창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데이터 입력을 통해 가지고 생성형 ai가 여러분들 가동이 돼 가지고 새로운 뭐죠 지식이나 정보를 담은 보고서나 이런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생성형 ai로 회의록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걸 보통 회사들이 막아놓기 때문에 직원 개인 메일로 하는데 회사가 이를 관망하는 상태인데 이런 쉐도우 아이토 관련 부분을 기술문화적으로 전환하려면 관망이 아니라 관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러분 회의실에서 그냥 여러분 회의 내용을 그냥 기록 해 가지고 공유하는 것이 거쳤는데 만일 ai를 회의록 작성에 맡기게 되면 그 관련된 정보나 그 현장에서 오고 가는 여러분들 임직원 사이의 토론 내용들이 입력이 돼 가지고 그 ai가 여러분 가동이 돼 가지고 그동안 단순히 뭐죠 회의록을 기록하든 그때 거치지 않고 그 회의록에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아이디어나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여름 시대 가 열린 거죠 자 또 보시죠 임우형 lg ai 연구원 이 있네요 생성형 ai 발전에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자율 ai 에이전트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ai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 또 ai가 만드는 오답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 품질 강화에 집중해야 된다 lg ai 연구원 상무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질의 데이터를 입력 하게 되면 ai가 스스로 여러분들 그것을 가동을 해 가지고 관계자들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보고서나 새로운 아이디 를 제시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시대인 거죠 자 이 보시지 바랍니다 이 임우형 lg ai 연구원 상무는 생성형 ai는 전 산업에 걸쳐 빠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9400조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전망이고 생성 ai는 개인 맞춤형 신약 개발이나 개인 ai 비서 의사결정 제한된 확장성이 큰 만큼 각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기 김치 가족님께서는 ai가 장점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에만 가두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갇힌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고 좀 오픈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저는 관련된 리포트나 이런 걸 읽으면서 참 대단한 세상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컴퓨터에 갇혀 둘 수가 없죠 그냥 세상에 그냥 사람들이 그걸 또 활용할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은 그치면 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진보적이죠 세상에 질주하는 걸 보고 그게 타장 올라타자는 겁니다 자 lg연구원은 이 같은 고민을 반영한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 자사의 초그대 ai 모델군 엑사원 2.0 엑사원은 유니버스 전문가용 대화형 ai 플랫폼 디스커브리 과학적 사실탐구 ai 플랫폼 아트리의 언어 이미지 추출 머티모달 ai 플랫폼 3중의 특가 수비를 제공한다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빠르네요 그러니까 lg그룹 차원에서 ai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위해 가지고 초그대 ai 모델군 엑사원 2.0을 벌써 출범시켰고 여러분 이게 이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대 뭐죠 이게 앞에서 이야기하는 라지 랭기지 모델 라지 랭기지 모델이죠 라지 랭기지 모델을 이미 이렇게 이런 세 가지 분류로 해 가지고 이 엑사원의 lg가 갖고 있는 엑사원의 유니버스는 제가 볼 때는 질문이나 이런 부분을 딱 제공하면 제시하면 ai가 이런 가공을 해 가지고 필요한 리포트나 이런 것을 작성해 주겠죠 디스커브리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나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고 정말 빠르네요 보시게 되면 엑사원을 통해 전자나 화학 통신사 등 lg 전 계열사의 전문성 있고 신뢰도 높은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판단해 세부적인 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ai가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잘 되려면 결국 양질의 데이터 입력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주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선 it에 나온 현장에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전체적인 그런 시각을 잡는 데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경청해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전문가 이야기를 경청했으면 이번처럼 그렇게 막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자꾸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딱 느낀 건 뭔가 하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침없이 나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보면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좀 열린 분야를 보면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좀 안타깝죠 세상이 이렇게 막 뒤집어질 정도로 질 줄 아는데 여러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확장될까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